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도 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통합의대냐 단독의대냐를 놓고 전남 동서부권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전라남도는 마냥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 중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던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계획이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 이어 이번 발표에서도 공식 언급된 겁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이번 정부의 증원 계획은 의대 정원 2천 명 플러스 알파인 전남권 의대 신설로 판단한다며 내심 전남권 의대 신설 정원까지 발표되길 바랐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전남 도민의 30년 숙원인 의대 신설과 관련해 지역 간 의대 유치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계획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의 전남권 의대 언급 이후 순천시 등 동북권에서는 다시 단독 의대 유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대통령 의사하고도 어긋나는 것이고 전남 동부 지역의 여망과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게 민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 수요와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의대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던 전남 서부권. 하지만 최근 동북권의 단독 의대 유치 움직임에 서부권에서도 단독 의대 유치로 입장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전남권 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조로의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는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결국 전남도 주재로 목포시와 순철시 등 지자체 그리고 대학, 정치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용록 전남지사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